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강변에서 보내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16번째 주말 순서 2017년 3월의 두번째 주말입니다. 홍성갑 덕지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UMC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기자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많은 윤세민입니다. 밤에 잠을 설쳐요? 어떻게 하면 방송에서 들뜨릴까? 손인상씨께서 제 캐릭터에 대해서 왠지 굉장히 바른 정도를 걷는 캐릭터를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평생 들어온 말은 그게 아니죠. 욕 되게 많이 하는 변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쇼비즈니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욕을 많이 하는 변태는 UMC 아니었나요? 알려져 있는 것과는 참 다르다. 그래요. 저는 마이크만 끄면 욕을 안 하잖아요. 응? 필요 없는 뉴스들이 침소 봉대되거나 어떠한 상황을 덮으려고 해서 등장하는 뉴스들은 20세기 내내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았죠. 그런 문제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생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쯤 지지 지난 대선 때쯤에 말꼬투리 전략이 등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노인비아 발언. 이게 이제 그 삐지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삐지게 만드는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 보다 누가 어떻게 말을 했든 간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삐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삐지게 만드는 전략. 싫어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싫어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것. 그리고 그건 되게 인간한테 재미있는 일인가 봐요. 그렇죠. 이 일 하다 보면 짓궂게 와가지고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굳이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말 할 걸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오고 아 맞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뻔히 알아요. 나중에 그쪽 가서 권질러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 인생에 하루치 소위거리로는 되게 좋은 일이죠. 인간의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를 즐겁게 만드는 습관들은 언론이 다 합니다. 그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언론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제가 애플 광고를 보다가 되게 감탄했던 카피라이팅이 있었는데 풍족함을 선택권으로 라는 카피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을 하면서 이 풍족함이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창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너무 모든 게 많아서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렇죠. 콘텐츠의 풍족함, 정보의 풍족함이 내가 큐레이션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보통의 인간은 그걸, 아니죠. 저같이 모자란 인간은 그걸 다 끊게 되죠. 차라리 다시 덤해지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애플 신께서 그걸 선택권으로 바꿀 수 있는 UI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었거든요. 주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놈이나 저놈이나. 우리가 욕을 많이 하는 변태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변태적인 콘텐츠 다 보여줘. 우릴 놔주지도 않아. 우린 욕만 늘었어요. 변태가 되고. 욕에 대한 풍족함이 선택권으로 바뀌었어요. 풍족한 콘텐츠, 과잉 생산 콘텐츠가 필히 나을 수 있는 문제점이었는데 이걸 21세기 들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다니요. 아무튼 그 사실은 매우 오래전부터 언론이 땀만 먹었을 때 생기는 일 혹은 언론이 땀만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움직일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마찬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닥, 면역 가민 반응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루 블랙박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요. 이 한 줄 읽는데도 지금 몇 개의 퍼스널리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 어떻게 읽을까? 제가 앉아서 연습을 좀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열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보통 의미 높은 거야.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톤 내렸다? 중간에. 그래서 윤세민 다중인격설을 좀 지지하는 거예요? 윤세민 머라이어 캐리설이.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SD카드 포맷도 필요 없고 사고 시에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연정보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입니다. 네. 신년초에 계획 잡았던 거. 그리고 설날에 계획 잡았던 거. 전부 작심삼일대로 하셨습니까. 실판한 3월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이면 이제 봄이 오죠. 아파할 3월입니다. 여러분들은 봄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미세먼지. 네. 존재하는가? 네. 저는 봄을 코로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레부터 비염이 도져서 지금 두루마리 휴지를 옆에 끼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김상조 인지니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봄이 왔나보다. 비염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나도 그렇구나. 저도 재채기를 요즘 엄청 하고 있어요. 네. 봄을 비염으로 느끼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실 겁니다. 그들 주위에 휴지가 많은 것은 딴 짓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으시겠죠. 너는 알렉스 먹으면서 왜 비염이 돕느냐. 제가 한동안 안 먹었거든요. 아 신앙을 버리셨군요. 겨울에 괜찮을 때는 또 끊어요. 호흡기 관련 계통의 알러지 질환이 완화가 돼요. 겨울에요?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없나보다 하고 덜 찾게 되고. 그래요. 사람이 힘들 때 교회 나가다가 잘되면 안 나가요. 자 그리고 또 고양이 알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 설부터 있었는데 알렉스 안 먹었거든요. 네. 완화가 돼요. 물론 그 완화를 시키기 위한 기간 동안은 알렉스를 구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알렉스가 구매 고객 전원에게 아토라떼 50ml 선크림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아 네. 아토피 환자를 위한 선크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말인가 했네. 그럼 아토라떼는 뭐예요? 그건 아토피를 완화시켜줄 수도 있는 상품이에요. 아니 작년 과정이 궁금해서. 그거는 뭐 따로 연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건 바이오매드에 물어보셔야죠. 알러지에 좋은데요. 왜 알렉스예요 이름이. 바이오매드에 물어봐서 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봄날에 햇빛도 좋아지는데 선크림 바르시고 산책도 다니시며 미세먼지 마음껏 들이마시길. 그렇습니다. 마스크 꼭 쓰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후드가 품절이 됐어요. 네. 원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해시태그 IDWK를 적고 트윗을 하시면 저희가 다 봅니다. 존댓말로 예의 바르게 잘 써있으면 소개도 가끔 해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원예측계의 펠레다. 제가. 하지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가 여기에 쓴 돈은 장난이 아니었으며 수지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걸요. 이런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의 문제였습니다. 다 풀었다. 우리가 거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몇 분의 영혼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후드티에 다 썼지만. 할 수 있었죠? 네. 지금은 도서상간지방. 배송이 완료됐을 거고요. 깜짝 놀랐나. 배송 끝났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고 계세요. 이제 교환이나 반품이 좀 남았겠죠. 네. 퀄리티를 직접 보시고. 네. 이거는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받아야 될 물건이다. 사실은 그 이상 가격대의 샵을 안 들어가 보셔서 하는 까막놈 같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재주문 요청을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빚을 내서라도 재주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발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 단가에는 더 이상 맞춰줄 수가 없다. 바늘을 너무 많이 분질러 먹었대요. 바늘을 좀 사주면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늘은 또 황양혜리님께서 만들어주실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공장이 거부를 했고요. 유명상PD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상PD의 몸을 보양시키기 위해서 야간문 관련 음료도 사고요. 그렇습니다. 아 저게 그거였구나. 홍삼 관련 음료도 사고요. 유명상PD가 지금 옷 만드느라 야근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사무엘님 나오셨잖아요. 네. 어제 게스트가 누구냐 이러길래 사무엘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사물하게 나온다고 할 정도로. 가는 귀. 상대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피가 너무 빨리셨네요. 그동안은 척추 이 정도에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신세계에도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재발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공장을 다시 설득하든가 공장을 다시 찾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초보들이 이런 거 한번 만들겠다고 들이뎌볐다가 옷 퀄리티 하나 빼고 모든 게 망가졌어요. 지금. 총쇼 여러분. 힘듭니다. 관련자들의 생활. 네. 정유진.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정상가격으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사전예약 가격으로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건 왜 한 거야? 저희가 좀 그래요. 아니 그냥 원래 다른 업체들이 그런다길래 따라했다가 지금 대박 망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건 옷이에요. 게임이 아니고. 아니 옷도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만장식 뽑아내는 물량들을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 따라하다가 지금 망했어요. 정상가로 받았으면 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메시예요. 저희 입장도 좀 그렇습니다. 아 노동은 많이 하고 남는 건 없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일단 후드 발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물건 많이 사주세요. 아 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김상주 기술행정관과 유변상 PD였습니다. 고생이 많았어요. 주기 대선 특집 미디어 큐레이션 가짜 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의 특검수사도 끝난 와중에 덕치료 아저씨가 다시 나오셨어요. 네. 뭘 하러 오셨을까요? 요즘 저는 이제 새로 나올 넷플릭스 드라마나 발매될 게임들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으면 그 게임은 뭔 돈으로 사요? 그래서 그 게임 살 돈을 벌려고 나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성가비 그러니까 우리 덕질이네 제가 성향을 알아서 그런데 40년 이따 노령연금 나올 때쯤에 사기로 하고 지금 좀 돈을 빌릴까?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인데 일하러 나오셨어요? 네. UMC가 이 기획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에 이게 대선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본인은 아마 했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그 네. 언제나처럼. 많은 것을 아 내가 들었었구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스킬이 좀 필요해요. 아 UMC에 한해서는 그렇죠. 네.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진짜 머릿속에 있는 걸 언제나 손등에 문신을 해놔야 되겠어요. 누구든 볼 수 있게. 저는 오늘 가짜뉴스라는 테마를 갖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흘러넘치고 있죠. 네.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이거를 그냥 컨텐츠라고 일단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네. 기본적으로 이건. 컨텐츠는 맞죠. 네. 이 컨텐츠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 과연 가짜뉴스라는 건 뭐를 가짜뉴스라고 부르느냐. 네. 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참 재미없는 서두를 시작합니다.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중요하지만 재미가 없다는 것을 실토합니다. 일단 변별성부터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부터 하는 것은 언제나 학술서적의 일장이잖아요. 이게 못 참고 진보 언론이나 몇몇 메이저 언론사들이 참다 참다 못 참고 드디어 만들어낸 퇴제가 가짜뉴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한창 미국 대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그걸 가지고 온 거죠. 한국은 마침 보니까 우리도 필요했는데 잘 됐다라면서 몇만 업체들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자세히 분석하는 뉴스 메타뉴스 리프로테스 프로그램들이 다뤄주지 않는 이상 이 가짜뉴스라는 단어의 어감만 가지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그 깃발을 들고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네요. 모두가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단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불신의 헌팅필드가 열릴 겁니다. 그냥 만약에 사실은 맞는데 해석이 약간 틀린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해석한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하여 머지않은 미래 혹은 지금 당장 다음 아고라에 가면 가짜뉴스의 정의는 내가 싫은 뉴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 배팅을 하려고 진문서를 들고 온 아저씨가 경마장에서 이제 경기 끝나고 하는 말이죠. 이럴 리 없어. 사실이 아니야. 부정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잘못 끄집어내다가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선에 그럴 겁니다. 물론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는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시작하는 게 저희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어디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가짜뉴스가 되려면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혹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답니다. 그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조작성. 조작성. 1번. 조작성.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해석상에 상당한 오도가 있는 경우. 오류가 아닙니다. 오도. 언제나 어렵습니다. 상당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오도가 있는 경우.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 당연히 가짜이므로 정보가 왜곡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 거죠. 이때 이것을 해석하는 언론들은 호도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의도성. 작성자가 조작이기 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의도한 경우입니다. 즉 오보가 아닌 경우네요. 그렇죠. 그렇죠. 쓴 사람이 딴맘 먹고 쓴 경우. 그러니까 가짜 기사를 재생산할 경우엔 모를 수 있어요. 공유 버튼을 눌렀을 때는. 혹은 잘못된 기사를 우라카이 했을 때는. 최초 작성자는 근데 알 수밖에 없죠. 거의 99.9%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형식성입니다. 형식이 기사문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경우입니다. 형식이 기사다. 그래서 신뢰성을 주는 거죠. 기사네. 물론 형식이 질은 좀 무관합니다. 그게 참 묘하죠. 질이 댑숑 떨어져도 기사문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 내가 언론을. 기사로 파악하게 되니까요. 내 직업이 언론이 아닌 사람은 이거 기사가 질이 왜 이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거 이 특성은 네 번째 특성은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꽤 높은 구할 이상은 띄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이스트성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단어를 갖도 못 줬어요. 스트레이스트성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기사를 분류할 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분류하는 기사들이 있죠. 아 이게 그 해우샵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르뽀기사나 논평기사나 이런 게 아니라 보도자료 보도기사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육하원책에 따라 드라이하게 서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짜뉴스는 한 줄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 용어가 기사문의 종류 중에 하나인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아 스트레이트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한 줄 요약이 가능해야 빠른 이해와 빠른 유통이 가능하니까요. 거짓말은 쉬워야 되죠. 즉 세 번째 조건이 형식성과 연결이 되는 건데 형식은 기사문인데 그럼 기사문 중에서 어떤 형식이냐 스트레이트 기사문이다라는 겁니다. 유통측에 맞게 쭉 써 있어서 한 줄로 딱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르뽀기사나 논평기사와 같이 글 전체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기사문은 목적에 조금 맞지가 않는 거죠. 네. 물론 나중에 덕질인이 계속 설명을 해 주실 거지만 그런 기사를 많이 내는 매체가 있다면 그 매체의 칼럼을 들여다보면 또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를 또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오보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요. 오보. 낚시용기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요. 아 네. 헉. 그리고 가짜뉴스도 알고 있죠. 이걸 어디 한번 정교하게 하나하나 정의를 해보죠. 아 지가 정교하대요. 기분 좀 냅시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먼저 오보. 가짜뉴스는 오보와 겹치는 개념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죠. 베를린 장벽 붕괴보도가 가장 유명한 오보일 테죠. 네. 동독이 여행자유화 정책을 실시할 건데 사실 이건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여권 동독 시민들에게 여권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고 이 정도였는데. 네. 이때 동베를린 총석이가 이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로 기자회견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탈리아 기자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인터뷰에서 잘 모르니까 지연없이 당장 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걸 질문해서 들은 이탈리아 기자는 독일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지금 붕괴된다. 없어진다. 라고 이해해서 기사를 써버립니다. 그게 뭐 갭이 크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발음을 들어봐야 될 것이고 동독의 서기와 동독의 베를린 서기와 이탈리아 기자는 각각 주로 어느 동네 사투리를 가장 많이 쓰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기자는 대체 얼마나 독일어를 못했는데 왜 독일에 와서. 초짜가. 가족오락관의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요 속에 외침이라고. 그냥 이렇게 웃긴 상황인데 이 기사가 지구를 돌고 돌고 돌아서 그날 밤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베를린 시민들이 마구 뛰어넣어서 야호 하면서 부숴버렸거든요. 이거 없어진대 라면서. 이 오보가 독일을 통일시킵니다. 이런 오보의 경우에는 정보원도 팩트를 몰랐죠. 기자 또한 팩트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조작성이 있어요. 그런데 의도성이 없습니다. 정보원에게도 기자에게도. 그러니까 오독이 있고. 오도나 호도는 없다. 그렇죠. 오해만 있을 뿐. 거짓말은 없었다. 그러니까 멍청한 상황이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됐다. 축하드립니다. 이제까지 윤쌤이 축하한 것 중에 제일 축하할 일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이 경우가 바로 오보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이건 가짜뉴스는 아니죠. 실수죠. 가짜뉴스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통하겠지만 우리가 논하는 시사적인 의미의 가짜뉴스. 그 페이크 뉴스와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관계가 틀렸고 그런데 이를 작성자가 몰랐다. 그냥 오보입니다. 물론 모든 오보가 가짜뉴스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 오보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꿀렁 넘어가는 기사들. 그렇죠. 의도적인 혹은 의도적으로 보이는 의심이 되는.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합리적 의심이 가는. 그렇지만. 그런 오보가 있죠. 막상 기사를 만든 사람 멱살을 붙잡고 물어보면. 그럴 뜻은 아니었어. 라고밖에 답을 안 할 테니까 우리는 알기가 좀 어렵다. 네. 대표적인 게 트래픽을 노린 어뷰신 기사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최근 오보 기사 중에서 제가 가장 의심이 가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가수 정준영 씨의 성범죄 기사였는데요. 2016년 그러니까 작년 9월 24일에 정준영 씨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라는 기사가 스포츠 서울에서 보도됩니다. 고소인은 정준영 씨의 전 여자친구였고요. 그리고 이 기사가 각 언론사로 퍼져나갑니다. 최초 스포츠 서울에서는 성범죄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후 연합뉴스에서는 몰카라는 단어를 쓰고요. 몰카가 갑자기 나와요. 디스패치는 정준영 씨가 해명 기자회견을 연는데 이걸 보도하면서 과거 교재 중이었을 때 찍은 영상이라는 문구를 성관계 도전 찍은 영상이라고 보도합니다. 아 바뀌었네요 내용이? 네.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스타 리플레이가 포로노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포로노 사이트를 맨날 보는 사람은 과거 교재 중이었을 때 찍은 영상이라는 게시물을 보면 성관계 도전 찍은 영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게 디스패치의 습관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모르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습관상 이지라를 한 건지 어쨌든 의도한 건지 정준영 씨에 대한 여론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고소자인 전 여자친구가 이분이 고소를 취향합니다. 그랬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고소 취향 이유는 그냥 사생활이다. 라고 하면 그냥 쉽게 짐작해보기로는 아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구나. 아니 뭐 실제로 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심경이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물 밑에서 협상 혹은 화해가 있었거나. 하지만 침고죄가 아니었기에 조사가 좀 계속됩니다. 검찰은 계속 조사를 해요. 그리고 정작 검찰의 조사 내용, 기소 내용들에는 앞선 단어 성관계, 몰카, 성관계도 찍은 영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사람들이 한국의 사법기관이 여성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군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양형 기준이 쓸데없이 성범죄들한테 성범죄자들한테 너무 관대하다거나 수사하는 도중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지 기소 내용에서 이런 단어가 안 나오면 수사 도중에 그런 얘기를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상은 있었는데 2초 정도의 영상이고요. 2초면 그게 맞는지는 또 어떻게 알아? 형관계 중 찍은 영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2초는 보통 그거잖아요. 앞에 있는 친구 사진 찍으려고 딱 카메라 열었는데 내 얼굴 이만하게 나오고 그게 하빌 동영상이었을 때 잘못 눌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은 10월 6일 한 두 주, 세 주 지났나요? 무혐의로 기소를 중지합니다. 정준영 씨는 최초 기사가 뜬 9월 24일 당시 뜬 즉시 출연하는 방송을 모두 하차했고요. 무혐의 처리 이후에도 복귀는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인 1월 말에야 1박 2일에 재합륙합니다. 최초 보도자였던 스포츠 서울의 박무 기자는 스포츠 연예지에서 정치기사를 쓰는 상태로 좌천됐는데요. 지금은 이 정치기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작성기사 전체가 삭제되었거나 검색 불가능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름으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획사가 발빠르게 움직였군요. 이게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까지 명예가 깎여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론사가 움직였다고 보는데요. 언론사는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 기자의 이름으로 엄청난 검색이 들어갔던 거죠. 이 기자분이 인생에서 쓴 모든 보도가 정준영 씨 보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언론사에서 검색을 차단한 거죠. 참고로 되게 쓸모없는 여담인데요. 이 박모 기자는 2014년에 투표율 84%에 찬성 100%로 스포츠서울 15대 노조위원장이 선출되신 바 있고요. 왜 이게 쓸모없는데 지금 방송에 나오냐면요. 얘가 알아봤거든요. 2015년 2월 김광래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니까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대표와 경영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 세상이 잘못된 기사를 쓴 기자를 추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원하면 뒤질 수 있죠. 이 경우는 오보이긴 한데 의심이 가잖아요. 트래픽 확보를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단어를 끼워 넣은 것은 아니냐. 그리고 처음 보도한 사람이 이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따라갔다. 물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도 조금씩 하나씩 더 가니시를 얹으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의도성이 있는 조작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짜 뉴스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니시를 얹었다고 얹은 건데 그게 사실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렸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오보의 경우에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부 어뷰징 오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별다른 욕심이 아니라 어뷰징을 좀 빨리빨리 잘하고 싶다. 성적을 잘 내고 싶다는 욕심만으로도 가짜뉴스라고까지 볼 수 있는 오도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앞으로 가짜뉴스와 관련된 방송을 저희들이 쭉 내보낼 때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걸 늘 강조드릴 것 같아요.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달라.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싶었겠느냐. 제가 사실 정준영 씨를 잘 몰라요. 잘하는 뮤지션은 아닌데 사실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잘 모를 거라는 건 알아요. 저는 근데 이 예를 꼭 갖고 온 이유는 이게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정준영 씨가 1박 2일에 복귀했다. 집밥뱅스 선생님은 언제 복귀했냐. 이런 기사에 댓글들이 아직 이 성범죄자라는 식으로 달리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거든요. 아 맞아요. 쉽게 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런 누명을 언론 때문에 써서 커리어가 날아간 사례 중에 하나로 저도 알고 있어요. 슬퍼요. 네.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면 아 기자로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겠구나. 이 직업군이 내게 잘못하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자사회, 언론사회 전체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조금만 삐지게 해도 나는 사람 몇을 보내버릴 수 있어 라는 완장 마인드만 늘어났죠.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빗맞아도 된다. 그럼 이제 오브 케이스를 넘기고 우리는 낚시용 기사라는 케이스를 하나 압니다. 네. 사실 공개가 틀렸고 이를 작성자도 아는데 실제 보도가 아닌 경우죠. 아예 기사도 아닌 경우. 네. 정준영 씨가 방송에 복귀하던 지난 1월 말 그하실 212회 오프닝에서 윤세민 기자가 설명한 아르토리아 팬드래곤 기사가 참 좋은 예입니다. 아르토리아 팬드래곤. 그 세상에서 팬드래곤이라는 인명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은 세 가지 정도의 시리즈밖에 없죠. 뭐예요? 원탁의 기사, 페이트제로, 창세기전 시리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알 거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말하니까 뒤에 두 작품들이 뒤에 두 시리즈들이 원전을 팬드래곤이라는 인명을 원탁의 기사에서 갖고 왔기 때문이죠. 창세기전이 원전이 아니었군요. 그러게요. 역시 덕질은 똑바로 해야 돼요. 창세기전이 저는 창세기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기네. 교회 가면 이렇게 재밌는 걸 거짓말하기네. 뭐 그 외에도 닥터드래와 이희호 결혼설 뭐 이런 기사들이 존재할 겁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확히 그런 예네요. 없는 걸 있다고 말한 가짜 기사. 그리고 뭐 영국 BBC가 한국 촛불 시위를 비판한 기사 원문이라면서 어느 노래 가사를 써놓은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거 진짜 그거 보면 원문 읽어보면 제가 영어를 못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영어로 봐도 재밌었다는 거 아니야. 윤선민이. 한글로 영국의 누가 어떤 박사가 BBC가 뭐라뭐라 한국의 촛불 시위를 비판했다라고 한 다음에 밑에 원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영국의 모습 어쩌고저고 닥터 세이드 예스터데이 뭐야 그게 예스터데이 가사였을 거야. 예스터데이 가사였을 거야. 예스터데이 가사가 원문부터 끝까지 다 적혀있어요. 줄나눔 없이. 영국 언론 BBC에서 어제 열린 촛불 집회를 보고 선동당한 국민들이 만든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네요. 그 밑에 이제 쫙 BBC 경제 부문 앨런 스미스 칼럼이라고 해서 원문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앨런 스미스 Senior Economic Advisor to the BBC 라고 쭉 내려가는데요. 세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닥터 앨런 스미스 said 예스터데이 All my troubles seem so bad 이렇게 이를 거야 웃기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야 그쪽 효과 들려고 하지마 우린 충분히 즐겼어. Now it looks so 하지마. 근데 그쯤 되면 그건 가짜뉴스라기보다는 행위예술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퍼포먼스 아니야? 문제는 그게 가짜뉴스로 유포가 됐다는 거죠. 박사모에서 그걸 엄청 돌고 울고 빨았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것은 분명 가짜뉴스죠. 그렇죠. DC나 일베 등의 커뮤니티에서 꼭 이 둘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누군가를 특히 인터넷 기사의 진실성 간별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박사모를 낳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가짜 기사들 많이 봤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집안에 이제 갓 태어난 어르신들이 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한두 분씩.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 40, 50대의 큰 고민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할 줄 몰라. 스마트폰도 다룰 줄 몰라. 이제는 알아요. 박사모에서 가르쳐줬어요. 정보 간별 능력이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능력들보다도 개인 간의 격차가 되게 커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제일 문제예요. 트위터에 이제 그 달코달은 인기 트위터리안들은 재밌는 거라고 올려놨는데 맞아요.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막 방금 창세기를 읽은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의 위계가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인생 경험을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시대였는데 그리고 그게 교육 기능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취업 현장을 보면 회사에 가는데 회사가 이런 모습이더라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듣자마자 그거 다단계다. 그거 사기꾼이라고 딱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취업 자체를 인터넷에서 하잖아요. 이제는 어린 사람들이 취업 공고만 보고 이게 사기꾼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낚이는 건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저는 진짜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순진한 노인네가 뭘 안다고 승질을 내냐고. 교육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명백하게 가짜 기사에 속해요. 가짜 기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장난인 조롱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글 안에 이 글이 가짜이면 안 할 수 있는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네. 맞아요. 저는 소설의 한 장르로 분류하고 싶다. 아. 그렇죠. 가짜 기사와 소설의 교집합.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시조일 수 있는 이 형식을 잘 지키면서 얼마나 웃기나 보자. 막 핫라인 블링 가사 이런 기나 했고 막. 그러니까 주로 조롱이 목적이니까 결국에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소설의 트릭을 누군가는 알아채줘야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쉽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덕후이긴 하지만 일본 N이나 라노벨 쪽에는 조회가 없어요. 네.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아르토리아 팬드래건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쉽게 판별이 가능했다는 거죠. 어? 팬드래건? 이러면서. 그리고 안에 이 글 안에 글이 가짜임을 알아낼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량과 필수 요소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성은 좀 떨어집니다. 아. 한 줄 요약은 좀 힘들다. 네. 왜냐하면 한 줄 요약을 해놓으면 예스터더이 가사가 빠질 거예요. 맨 끝에 막 바이 존 레논. 그게 정말 필요한 요소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작품의 완결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한 줄 요약을 하다 보면 아르토리아 팬드래건이라는 인명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낚시용 기사문을 소설의 한 장르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가짜뉴스다. 하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필수 요소가 괜히 필수 요소가 아닌 게 문화 콘텐츠의 기본 뼈대가 되거든요. 필수 요소들이. 이런 곳에 출연하셨던 자기도 모르게 출연하셨던 닥터들의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니 뭐 이호 여사한테는 안 위로해요. 그리고 왜 우리 팬드래건과 히키가이 하치만 선생을 무시하시나요.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역시 내 나라인 일본의 정치는 잘못됐다. 잘한다. 그래야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그 분류로 가게 됩니다. 저는 진짜 같은 가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진짜 같은 가짜. 사실관계 틀렸고 조작성. 이를 작성자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알 것 같아 의도성. 그리고 실제 보도인 경우 형식성. 즉 우기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 미국 대선에서 특히 기승을 부렸던 유형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앞에 정리는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구분해 주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이다. 어찌 보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나쁘고 해악인지는 이제 모든 진보 언론들이 다루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제나 걱정하는 부분은 그걸 처음 들으신 분들의 반응이에요. 트윗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ADM 페리님께서. 오늘 전자랜드 대 모비스 무조건 조작이다. 3월 3일에 남겨주신 트윗입니다. 아니면 4쿼터 마지막이 저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딱 봐도 안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만들면서 가장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방송이 속임수를 알려주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속임수를 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건 파시스트들일 뿐이죠. 이원채 오즈메이커가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십 수년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부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뉴스 매체가 전달을 해드렸다라고 말했을 때 그 들은 청취자분이 나도 이제 경기만 보면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방송 잘못 만든 거죠. 아무리 열심히 만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 덕진인이 이 앞에 30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오보는 가짜뉴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낚시는 가짜뉴스지만 문학이다. 그렇죠. 이걸 구분을 많이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게 만들어야 올바른 여론이 바로 섰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가 모든 마음에 안 드는 기사에 다 가짜라는 딱지를 붙이는 그런 일이 다음 달부터 그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이제부터 본론입니다만 중요한 얘기는 아까 다 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음,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 닭. 프리미엄 세이프패인 152.com? 네, 알아 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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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장 열심히 피해 다니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봐야 할 그런 유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틀렸고요. 작성자가 이를 아는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건 관심법이니까요. 하지만 알 가능성이 높고 실제 보도 혹은 실제 보도로 위장한 경우.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신임 총장이죠.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도전을 유엔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저 이거 페이스북에서 본 다음에 어? 그래? 라고 해서 다른 정보를 찾아보려고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되게 아리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의 저를 포함한 대선 출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퍼뜨려주셨죠. 이 경우에는 가짜뉴스의 요건 4가지를 거의 완벽하게 만족을 해요. 심지어는 논평기사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해도 한 줄 요약이 가능하도록 글의 비교적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쓰여지더라고요. 골상을 일단 보여주고 시작해요. 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다시 가보자면 유엔 법이 아니라 유엔 협약이고 유엔 협약은 사실 강제성이 없고 그리고 구테우스 총장이 반기문 자기 전임자의 대권 도전을 막을 수 있다. 출마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이 없죠. 이 유형이 보통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로 쓰여져서 네 번째 요건이었던 스트레이트성을 만족하거나 혹은 그걸 증명해 주는 거고요. 가짜뉴스의 요건 4가지가 사실은 이 유형의 공통점 분석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조작뉴스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네요. 가짜라는 내용은 의도성이 빠져 있으니까요. 가짜뉴스는 사실 앞에 두 번째 유형이었던 낚시에도 어울리지 않나. 왜냐하면 가짜뉴스라고 이름 붙이나 조작뉴스라고 이름 붙이나 덕질인이 얘기한 대로 이게 관심법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쓰는 사람의 의도성은 관심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파시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하자니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런 게. 어쨌든 그러면 의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봅시다. 그럼 이건 의도적인 오보죠. 허위보도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원론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법적 잣대를 좀 더 세심하고 복잡하게 갖다 대야 돼요. 실제 재판으로 들어간다면요. 어떤 경우에는 기사에 거짓 정보와 참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요. 포를 뜨고 회를 뜨고 하듯이 정교한 칼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취재원 보호라는 방패를 통해 처벌을 막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논평이기 때문에. 논평은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가짜 기사에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논평은 잘못된 팩트를 쓰지 않는 이상 논평을 처벌하면 그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죠. 즉 거짓 정보를 토대로 한 2차 기사나 논평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각에 따라서는. 정보 오염을 당한. 그런 단순 호보로 보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이라는 게 진짜 논평을 스트레스한 기사처럼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러면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게 사실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해석의 자유라는 가치는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얽혀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법으로 일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닥터드레와 이호 여사의 결혼식은 사실 불러서 물어보니까 둘이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다. 천생연분처럼 보여서. 그리고 전 세계를 뒤져보니까 아르토리아 팬드래건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사라를 뿌려보니까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이호 여사에게 짝이 있다고 말씀만 하시고 가셨는데 뒷배경이 XX블리즈 같았다. 말 못하려나 이렇게. 그래서 염원을 적은 것이다. 사실 이런 가짜뉴스, 조작뉴스가 최근 들어 생긴 현상은 아니죠. 거짓 정보 유포는 당연하지만 과거에도 많았어요. 루머를 살포하는 것은 정치책략 혹은 군사전략으로도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기억나는 영화가 웩더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웩더독. 블랙 코미디였는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동성추행을 한 거예요. 걸스카우트가 백악거리에 왔는데 더듬더듬. 그래서 한 선거 전문 로비스트가 가상의 전쟁과 가상의 포로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국가는 그 당시 가장 북한과 더불어 폐쇄성이 쌍두마찰을 일고 있었던 알바니아로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 대통령이 윤창중이야. 맞아요. 그런데 윤창중이 미국 대통령인 거야. 이게 다 허구입니다. 그래버린 거야. 미국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해버리니까 나라 하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이걸 덮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쟁 장면 찍으려고 극비에 뭔가 첨단 기술 때려박아서 진짜 전쟁 장면을 찍어서 그게 실제 전투인 것처럼 내보내고. 최근에 이러한 가스자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사실 미국 대선 때문이죠. 그리고 정보화 혁명 때문이죠. 정보화 시대라는 선언이 나온 지 30년이 지났죠. 그 이후 혁명이라고 일컬어질 건 많았죠.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 그렇죠. 인터넷과 SNS의 확산 이후 모바일 혁명까지 겪은 치러진 세계적인 선거 이벤트를 통해서 영향력과 심각성이 드러난 건데요. 오바마의 당선 두 번 당시에는 아직은 이런 문제가 지협적인 문제였는데 이제는 메인 이슈가 될 만큼 충분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이준웅 교수는 경향신문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새로운 것일 뿐 가짜뉴스는 이미 과거부터 만연했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 본능이 상업적 정치적 목적과 부합할 때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즉 SNS의 발달로 퍼가기 형식의 유통이 쉬워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보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 커지면서 타임라인에 있던 기사들을 눈으로 슬쩍 훑고 이게 내가 원하는 정본지 아닌지를 0.2초 만에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세졌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구나 싶으면 보고 원하는 정보가 아니구나 싶으면 안 보고 혹은 공유를 한 다음에 살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능이잖아요. 저는 되게 그게 괴롭고 힘든데. 어떤 게요? 누가 퍼와서 막 퍼온 다음에 그 기사에 대한 촌평을 짧게 쓰잖아요. 되게 보기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걸 퍼왔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퍼아놓고서 뭐가 즐거울까? 뭐가 기분 나쁠까?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 그 퍼온 사람의 심리를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요. 아 뭐 되게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마음속에 설정하고 놀면 되게 재밌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이제 그 저거 하죠? 팔로워만 끊고 친구관계를 유지하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불평한다? 그냥 차단하면 몰라요. 업데이트는 돼 있는데 저거 나한테는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참 기분 나쁘다. 아 아 아 진상 중에 진상이죠? 맞아요. 맞아요. 끊어 그냥. 아니 근데 확실히 모든 일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해야 되는 게 좋은 게 저는 이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차단 누르고 팔로우를 끊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너무 ***여가지고 끊기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내가 그래서 그 아까운 ***들만 모아놨다가 내 타임라인이 지옥이 된 거야. 아 그 지옥을 보고 싶지 않아서 페북으로 안 들어가 요새 나는. 그런 심리 그 지옥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로만 모아놓는 그 심리를 가치 뉴스는 파고든다는 거죠. 필터버블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죠? 필터버블. 네. 개인 맞춤형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현재는 뭐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추천이 이 기술을 이용하죠. 사용자의 성향 평소에 고르고 좋아요를 누른다는가 검색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맞춰 검색 결과와 추천 게시물을 보여주잖아요. 검색 결과를 보여주겠죠. 네. 요즘에 거의 이거 보더라고요. 네. 추천 게시물과 추천 광고.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보고 내가 찬성하기 쉬운 콘텐츠가 눈앞에 나옵니다. 확증 편향이 작용하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대통령은 누구누구지. 다른 SNS에서도 이 현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트위터가 그나마 이 속도차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요? 확증 편향. 오보 정정 기사는 존재합니다. 오보가 나와요. 오보를 정정해요. 네. 그럼 이 정정 기사의 파급 속도가 오보 기사의 파급 속도를 따라잡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영영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정정영 씨 기사의 경우에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완벽하게는. SNS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때 이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트위터가 그나마 이 속도차가 작은 편이었어요. 옛날에. 아하. 지금은 아니에요. 거짓 정보는 이걸 반박하는 참 정보보다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왜일까요? 내 취향에 맞는 가짜 기사는 추천을 해주는 페이스북이 정정 기사는 추천을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리트윗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정정 기사는 리트윗을 안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리트윗은 자기 명예를 걸고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직 정준영 씨 예능 복귀 기사에는 성범죄자 물러가라 댓글이 달리고 있고 구테일스 총장이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는 정보를 믿는 분은 많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슬림이라고 믿는 사람들 있어요. 아직도 미국에 있어요. 피임약이 여성의 매력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믿는 사람들 꽤 많아요. 마지막 사례 재미있어요. 이게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랑 비슷해가지고 그랬던 사례가 있거나 선풍기 틀고 자다가 일어났더니 잠깐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 거야. 연관성 없어도 확증돼요. 맞아요. 피임약에 대한 가짜뉴스는 외국의 브레이트바트뉴스라는 곳이 퍼뜨린 가짜뉴스인데요. 브레이트바트 뉴스 네트워크 미국의 보수 언론인 앤드루 브레이트바트가 창설한 온라인 크구 언론사 다양한 가짜 음모론과 거짓에 기반한 따봉충스러운 정보 등을 유통하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브레이트바트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의 언론사 가운데 미국인의 페이스북 노출도에 있어 전체 4위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였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공동 창업자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 수석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국민전선의 대선 레이스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브레이트바트 뉴스와 같은 언론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브레이트바트 뉴스가 이번 대선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 대표적인 극우 매체들 중 하나죠. 앞서 말한 법적 난이도 때문에 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 대안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는 거인이라는 트위터 그룹 운동인데요. 청나라 황족이 아닙니다. 이 잠자는 거인에 속한 활동가들과 팔로워들은 지금까지 브레이트바트의 광고를 내보내던 1천여 곳 넘는 회사와 비영리 단체에 연락을 취해서 광고를 내려야 한다라는 소비자 의견을 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행동 단체군요. 네. 그리고 400개 정도의 단체로부터 향후 광고 계약 시 브레이트바트를 광고 대상에서 빼겠다. 그런 조항을 이끌어내요. 네. 400여 개의 기업과 단체가. 네. 그냥 뭐 전통적인 보이콧이네요. 불매운동의 다른 버전이죠. 네. 현재 인터넷 광고라는 게 구글 헤드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구글 헤드는 프로그램화된 광고잖아요. 네. 광고주가 광고 유통사라고 해야 되는. 네. 여기에 광고를 주면 유통사가 알아서. 맞는 광고를 넣어주는. 찾아서. 네. 그런데 그 맞는 광고라는 게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백 수천 사이트에 다 광고가 나가는데 그걸 모두 다 광고주가 알고 있지는 못하죠. 모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0% 우리 회사 우리 단체의 광고가 어느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광고가 노출되는 과정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회사들은 광고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네오나치나 허위 뉴스 사이트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할 수가 있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한 거죠. 실제로 이 슬리핑 자이언트 즉 잠자는 거인들이 접촉을 했을 때 꽤 많은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광고가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네.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음 그렇죠. 그죠. 자기들 광고가 구글 애드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가는지 알게 뭐예요. 이미 포로노 사이트에는 자신들의 광고가 나가지 않게 필터링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음. 포로노 사이트에 어울리는 광고라면 피임력과 성인용품밖에 없죠. 사실. 거기에 뭐 제가 이걸 참조한 기사에서는 시리얼 광고를 예로 들었는데 하드코어 포로노 화면 옆에 시리얼 광고 있으면은 누가 좋아하겠냐. 그렇죠. 광고 효과도 없을 것이고. 식욕과 성욕과의 대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필터링을 가짜뉴스 사이트에도 적용하고 있다. 일단 이게 현재 제한되어 있다. 아직 논의 중이다. 이걸 멜웨어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중에 생긴다고 치죠. 그래봐야 이걸 멜웨어로 구분할 수 있는 걸음망은 인문학적 소양이라서 언젠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이런 가짜뉴스는 아까 이야기했지 본능에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이준훈 교수께서는. 본능이며 본능이 상업적 정치적 목적과 부합할 때 판을 친다. 확층 편향을 자극하는데요. 더 정확히는 뇌의 편도 영역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뇌의 편도 영역. 근거도 나름 있어요. 이 주장에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요하게 기억해왔다. 이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때문에 부정적 정보를 주로 다루는 가짜뉴스는 인간의 본능을 건드려 쉽게 설득시키고 쉽게 유통된다. 이거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듀크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이 이게 일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어디 근처에 요만한 발자국이 이제 발가락 4개인 게 보이면 그게 크기가 얼마나 하면 표범이 지나간 것. 그리고 크기가 좀 더 크면 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과일을 먹었을 때 죽다 살았다. 알고 보면 뭐 팬더야. 곰이 무서웠으면 팬더 보고 놀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큰 손해는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팬더가 위험하지 않았어도. 자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에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본능 뇌의 편도 영역. 진영을 가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영이나 계급이나 성을 가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선풍기 얘기를 해볼까요. 선풍기를 틀고.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요 여러분.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지성의 전도자이니. 선풍기를 틀고 주무세요. 라고 권하죠. 그러면 100만 명 중 3명 죽는다. 맞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응. 심장마비. 비하그라 많이 먹고 잤다가 죽은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망자는 비록 죽기 전에 청산가리를 먹고 잤지만. 사망 원인으로는 선풍기를 틀고 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라는 말은. 진리인데. 21세기까지 폭력으로 쓰인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있었겠지만. 중세 마녀사냥은 그런 방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 마녀를 화양하나 화양 안하나 인류는 똑같거든. 이건 어찌 보면 엔터테인먼트일 수도 있네요.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심리는. 여기서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능을 이용한 장사인가. 아니면 작성자도 본능에 따른 행동인가. 그렇죠. 그거는 중요한데 밝힐 수가 없죠. 그게 되게 중요한 장사의 근본이에요. 이게 장사인지 그냥 놀이인지 구분이 안 돼야 돼요. 좋은 장사라는 거죠. 아까 적지진 얘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현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진영 논리나. 내가 지지하는 세력에 유리하다면. 진영적 사고가 들어와 버리면 서로 상대를 악마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가짜뉴스를 내진영의 입맛에 맞는 걸 소비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냥 상대가 악마가 될 뿐이죠. 상대는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했으면 악마가 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가끔 키비에서 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살펴본 바. 가짜뉴스는 악의를 가진, 악의를 가진 공산당들이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네. 인간에 매우 가까운 형태에 있다. 인간에게 매우 가까운 방식이다. 라는 것 정도를 짚어주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운전을 못하겠어. 대영치돌 사고 급발진. 보복운전에, 폭력에. 블랙박스 영상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 넌 블랙박스도 없잖아. 그래서 살려고. 근데 찾기가 어려워. 뭐가 어려운데? 화질, 화각, 상시전원, 가속도 센서, UI, SD카드 수면관리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 중에 뭐가 어려워? 알았으니까 네가 한번 추천해봐. 하하! XS몰에 있는 미르블랙박스. 기본 스펙은 확실히 갖추고 가격은 확실히 낮춘. 미르블랙박스 M8. 본사는 물론 50개 공인된 서비스 센터에서 믿을 수 있는 서비스. XS몰에서 구입하면 AS 기간 연장까지. 어렵고 복잡한 선택 미르블랙박스가 도와드립니다. 미르블랙박스 M8. 난 이름만 기억한다. 면역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 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시간에 탄핵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고 있는 특히 제가 이 시간에 보고 있는 어차피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이 시간에 본 가장 재미있는 기사는 이겁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름부터 재밌네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YTN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은 소통과 통합보다는 강하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스트롱맨이 필요하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도는 거예요. 홍준표, 따옴표. 소통과 통합보다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 따옴표. 물론 저는 제가 이렇게 뉴스에 헤드라인만 보고 있으면 저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짜 아니야? 홍준표 지사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욕맥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야. 놀랍게도 진짜고요. 덕진이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했던 말을 들어봤어요. 홍준표 지사가. 일단 그렇게 말했고 사실관계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기사문에 오도도 없어요. 정보에 왜곡이 없습니다. 의도? 의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걸 그대로 전했거든. 의도는 거기에 있죠. 집중. 집중. 이 사실을 집중해서 기사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작성이 충분치 않으면 의도성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편하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논할 이유가 없으니까. 스트롱맨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홍준표를 갑자기 안 미워하다 미워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스트롱맨이라는 단어는 나 같은 사람한테나 민감한 거야. 세상에 이런 단어를 써? 그렇지만 아직 홍준표 지사 본인도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무슨 무거운 거 드는 대회 되게 여러 번 우승하신 분 있는데 MMA도 하시고 마리오 푸치아노스키 혹은 마크 헨리 이런 사람들은 스트롱맨이 아니에요. 스트롱기스트맨인지 그런데 우리 홍준표 지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 것 같아. 마크 헨리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딕테이터 말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 것 같아. 보통 스트롱맨이 딕테이터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다른 표현이라는 거를 과연 모르셨을까도 약간 의심은 가는데. 여튼 말하는 사람이 의도가 있었으면 기사 쓴 놈은 잘 모셨죠.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게 가짜뉴스인가 아닌가 조작뉴스인가 아닌가는 그중에 중요한 근거를 처음에 알려드렸고요. 신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신사례를 여러 것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씩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하나씩이냐 가짜뉴스는 특정 진영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한국의 양쪽 진영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가짜뉴스를 혹은 가짜뉴스로 강하게 의심되는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작이 좀 심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는 뉴스 두 개를 소개해드리죠. 한국의 보수와 진보 중에서 인터넷 공간을 먼저 선점한 진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진보긴 한데 그래서 가짜뉴스로 지목되는 비율이 얼등히 많기는 해요. 하지만 진보 쪽에서 나온 이야기도 가짜뉴스 혹은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문 퇴주잔 논란은 완벽한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1월 17일 DC 주식 갤러리에서 제기된 겁니다. 다시 말하죠. 저는 주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DC는 죽지 않았어요. 1월 14일에 반기문 전 총장은 고향 충북 음성의 부침요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건네받아 한 모금 마시는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을 죽일 유저 한 사람이 17일에 올린 겁니다. 이 해당 영상을 올린 사람은 영상 밑에 절하고 퇴주잔을 따라주니까 바로 마셔버린다 하면서 반 총장이 전통을 모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겁니다. 이 스토리가 즉시 SNS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다른 게시판으로 퍼 날라지고요. 반론도 등장합니다. 성묘의식은 지방마다와 지반마다 그러니까 지방과 지반마다 다 다르다. 아니다 그래도 공통된 점은 있다. 야 인마 내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저렇게 안 한다. 이런 사람들 꼭 나오죠. 현직 충청도입니다. 네가 충청도인 걸 내가 어떻게 아냐. 증명해라. 음성과 괴산은 다르다. 그런데 게시물에 링크한 영상은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당시 마신 자는 실제로는 은복잔이었습니다. 결국 이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26일에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의 사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물론 이것도 적당한 조사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당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적인 편집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영상을 그대로 잘라 올렸을 뿐이다. 나도 오해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뉴스에 나오는 영상은 당연히 그 보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를 보고 확증 편향이 작용한 겁니다. 고지굿대로 해석한 후 퍼뜨렸다. 즉 가짜뉴스 제작의 프로세스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의 상당 부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이걸 왜 가짜뉴스라고 만들까요? 바로 복사해서 뉴스로 또 퍼졌거든요. 그렇죠. 저는 진보진영이라는 말을 별로 진보진영, 보수진영이라는 말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야권 진영에서 나온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당시 반기문 전 총장은 1일 1 논란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서 사람들이 반기문 전 총장의 논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이럴 리 없다 혹은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방식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뉴스는 가짜였잖아요. 얘기는 페이크죠. 틀렸죠. 이것이 많이 퍼졌죠. 네. 조작성이 있었고 사람들이 안 그래도 미웠는데 더 미워하게 만들었죠. 의도성이 의심되고 이건 매드박스 한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 있어서 가짜뉴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여러 사람의 악의가 모여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한 줌씩만 모여진 말이죠. 혹은 이 당사자는 선의였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반 총장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 믿어서 선의 때문에 확증 편향에 빠졌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걸 퍼뜨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혹은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렇죠. 네. 다른 뉴스는 뭐죠? 여권 진영. 흔히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 사이트가 결국 취재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반박 환영합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우리 저 가비가 제가 덕질인이 취재를 지금 5% 다니고 왔어요. 네. 네. 5% 다니고 와서 지금은 못 쓰겠다 싶은 사례들은 쓰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례가 두 개만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노컷 일배도 만나려고 시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노컷 일배라는 언론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분들에게 접촉하려는 시도를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나름. 아니야. 자 2월 11일 이날은 무슨 날이냐 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다는 탄핵 반대 집회가 있던 날입니다. 네. 이날 여기에는 노컷 일배 등 여권 성향 언론의 종인신문판이 배포가 됐는데요. 이 신문 형식의 유인물 중 노컷 일배 1면의 기사가 1월 23일자 논평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장의 탄식 따옴표. 차라리 관광 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 따옴표. 겹 따옴표입니다. 네. 즉 실제 발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인용부호죠. 인용부호가 있으니 박원순 시장이 저런 내용의 말을 했다는 의미 아니면 이제 어뷰징식으로 하면은 어뷰징에서는 따옴표를 좀 이상하게 쓰잖아요. 강조의 의미로도 쓰잖아요. 네. 그럼 비슷한 말이라도 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자 실제로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2016년 네. 11월 23일에 촛불 대신 태극기가 들어찬 서울광장을 보고 탄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발언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컷일베 사이트에서 이 기사는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져 있습니다. 이게 여권 성향의 여러 언론들 중에서 네. 이름이 좀 덜 알려진 언론들 중에서 노컷일베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노컷일베의 가짜뉴스라고 지금 칭해지는 기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라서 할 말도 별로 없어요. 네. 부존재 증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 우울한 일이죠. 네. 제일 힘든 겁니다. 법 다루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부존재 증명 정말 하기 힘들어하잖아요. 네. 논리학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너에게 딴살림이 없다는 걸 증명해라. 그거는 은근히 증명하기가 그것도 파고들어가면 어렵겠다. 그럼 본인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너네 집에 마약이 없다는 걸 증명해라. 그러면 내 집을 다 들어 엎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잘 뒤지죠. 그러면 시멘트 어디에 마약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햄프씨드 같은 게 나와요. 형에게 지금 애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보세요. 나는 결명자인 줄 알고 샀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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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신고격 하나 들어왔거든요. 아... 네. 사실 저는 지금... 진짜 성갑이 막 혈압 올라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원고에...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할 수 없어서. 이 원고에 야권 쪽 하나, 여권 쪽 하나를 더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곳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녹음 들어오기 전에 취재에 응해주셨고. 아, 예. 감사합니다. 외국에 계신 분이라서 제가 좀 이따 시간 맞춰서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들어본 후에 다루기로 하고 뺐고요. 다른 한 곳은 아직 접촉 중입니다. 접촉이 완전히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녹음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발 그냥 거절하시라. 제발 그냥 거절이라도. 음... 그 녹음할 때 확실하게 결론 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짧은 시간 동안 독질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표본을 보죠. 그리고 그 상호 차이점이나 공통점 같은 걸 보면요. 이 두 지형의 가짜뉴스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야권의 경우에는 SNS,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생산되고 유통됩니다. 네. 경로도 좀 다채롭지만. 네. 언론사에서 만들어낸 기사는 많지 않아요. 찾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반대신형에서는 JTBC의 뉴스 대부분이 조작기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거야말로 쟁점이 있는 거고. 네. 혹은 오히려 그것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 근데 언론사에서 내보낸 가짜 기사는 거의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언론사까지 만들 필요까지도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네. 네. 대다수의 온라인 여론에서 강세를 잡고 있는 진영이고. 네. 그래서 시발단까지 만들어져서 대항해야 했던 진영이 야권이니까요. 그런 진영다운 유형이죠. 퇴조짠 논란을 보면 정확히 이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네. 영상을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게시판에다 쓰니까. 네.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되었다. 가짜 뉴스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신나게 컨텐츠를 음미했다. 유통했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올린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 읽고. 퍼간 사람들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를 SNS로 다른 게시판으로 페이스북에 추천 게시물 뜨게 계속 보고 또 보고 유튜브로 가져가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단순한 오해를 가짜 뉴스로 만든 거죠. 여권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온라인 특히 SNS 외에서 강세를 시도하는 걸로 보여요.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의 진화 단계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톡 단톡방에 도는 유언비어. 그렇죠. 단톡방 유언비어. 괴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쪽 혹은 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보고 있잖아요. 현재는 이름이 많이 나있지 않은 언론사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된다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러면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생각해보죠. 이 경우에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언론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신뢰도가 있고요. 몇몇 제호가, 상호가 반복되다 보면 이 해당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화도 가능해집니다. 저는 꽤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어본 적도 없을 몇몇 언론사들의 이름을 이제는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주 봐서? 네.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물론 저의 정치 성향과는 정반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이건 명백하게 가짜 기사인 것 같다라는 것도 보이는데 이거를 가짜 기사라고 얘기한다고? 라는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논평이고요. 논평은 호도를 하든 오도를 하든 어쨌든 해석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논평을 가짜 기사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언론자에는 심각하게 침해를 받겠죠. 그렇죠. 그 맹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해석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해석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낯질을 차장하고 있지 않는 한. 그렇죠. 혹은 그런 수준의 심각한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글이 아닌 한. 정설은 그런 글도 시장으로 올라와서 시장에서 개박살이 나면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정설이죠. 네. 그게 미국 우파식의 혹은 중도자유주의식의 시각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유피디는 궁금해집니다. 뭐가요? 야권에서 이 가짜 뉴스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어느 후보 어느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권은 어떨까? 이거를 이 언론사 타이틀을 걸고서 내시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그냥 순수한 호기심이 늘게 됩니다. 이분들이 쓰는 건 정말로 가짜 계산일까? 왜냐하면 신문지 크기에 신문지를 갖다가 되게 많은 분량을 인쇄해서 집집마다 꽂을 수 있는데 들어갈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뉴스를 만들고 있다. 누군가 이상한 짓을 해? 네. 보통은 안 궁금해. 저 사람이 왜 이상한 짓을 하는지. 그런데 저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 좀 이상해요. 궁금해요. 그때부터는. 물론 이건 의심이죠. 그리고 의심과 또 다른 부분으로 계속 읽다가 보면요. 설득도 당해요. 제가. 맞아요. 취재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득을 신경 쓰지 않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짜 뉴스네. 이건 그냥 논평인데. 이건 그냥 논설이잖아. 이건 그냥 의견이잖아. 라는 것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진영으로 가보면 이게 모조리 다 가짜 뉴스로 도매금으로 넘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읽고 있었으니까 한 10% 정도는 동의하고 싶어 하고 있었으니까 억울해지는 거죠. 대신 감정이입이 돼서. 이것을 나눠놓을 정교하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자면 이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분들을 만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는 이분들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만나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겁니다.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메이저 언론사들이 할 일이 좀 많아요. 바쁘잖아요. 업무 많아. 모든 기사들, 모든 분야의 기사들 다 만들어야 되고. 메이저들은 돈 잘 주는 이런 데들은 우라카이 쓰기도 뭐해서 다 취재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면 우라카이만 해도 업무량이 엄청나요. 우라카이만 해도 되게 많은 직원들을 다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어느 세월에 조작된 기사를 자기가 조작했다고 실토하지도 않으면서 조작된 기사를 내보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치고 앉았습니까. 저희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그 사람들이 쓴 것 중에 조작된 것은 아닌 기사들을 언제 또 걸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 쟤네들 다 나쁜 놈 해보는 게 더 편하죠. 믿고 거르는 방법이 편하죠. 네. 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던 이 빈 공간에서 미국의 민심은 완벽하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내가 꼭 어느 편이라고 자기를 위치시키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의 편으로 끌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가짜뉴스를 자세히 바라보지 않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이걸 자세히 안 바라보면 쟤네들의 말이 맞겠지, 쟤네들의 말이 틀리겠지, 쟤네들의 말은 무조건 맞겠지, 얘네들의 말은 무조건 틀리겠지 로 발전되거든요. 그리하여 최초의 원칙을 고민하지 않는 어떤 종교인들처럼 돼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으면 나쁜 놈. 그렇다면 그분들의 열정 혹은 그분들의 생각을, 의견을 들어볼 여유도 있어야 되겠죠. 네.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컨텐츠다. 앞으로의 그 알씨를 예고해드리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으로는 내년 내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상대 안 하고 상대를 어떻게 안다고 말합니까? 네. 덕질인이 수고를 해줄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광고표요. 뭐 말하기 잘해. XSFM입니다. 아임다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찔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그러고 보니까. 네. 저는 중요한 얘기를 다 앞에 썼네요. 오늘 방송 분량에서. 그러니까 그 먼 걸로 쓰는 동안 지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 형식을 어느새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를 했다. 두고 할 식으로 앞쪽에다가 중요한 얘기 요점들을 최대한 몰아넣고. 그리고 문제가 살짝 애매하고 디테일할수록 앞에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30분 안에 주무시는 분들에게 친절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링클 언더바 트와이스 님이. 덕지리 님 로건 보셨나요? 저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는. 보고 계실 건가요? 이미 한 두 번 정도 보지 않았을까. 혹은 꿈으로 꾸고 있지 않을까. 아 네. 누구랑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누구랑 보시냐고. 혼자 봐야지 이런 건. 애인이었다는 걸 증명해봐요. 네. 없어 이 새끼야. 솔직히 확증은. 나를 울릴 거야? 심증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를 울릴 거냐고. 사람이 정말 다양한 것을 사고 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꿍꿍이를 팔아요. 뉴스는 생각보다. 저널리즘은.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준 대로 부존재를 파는 느낌이랄까요? 네. 네. 실제로 이 이야기를 자기 마음에 든다고 채택한 많은 언론 소비자들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샀다기보다는 기대고 싶은 내 마음을 산 거잖아요. 나의 확신이 맞다는 위안을 산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CBS가 한참 더 추진하고 있던 작년에 신천지 아웃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하지만 안 없어지면 대가를 좀 크게 치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면서도 일단 공부를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네. 한 몇 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다시 한번 만난 비상시국 대책위원회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